밖에서 보니까 이런식으로 되어있네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와 진짜 이쁘다 마리두금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네요 어우 너무너무 이쁘죠? 펜던스도 이렇게 꽃이 피니까 아주 사랑스럽네요 여기는 콩본 화분이랑 이렇게 다 같이 판매를 하십니다 이렇게 심어서도 판매하시고요 어우 마리아도 너무너무 이쁘네요 여기는 을략심 철화 같은데요 정말 길고 이쁘네요 서인제 금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원래 얘네들은 몸값 하는거 아시죠? 정말 귀엽게 생겼죠?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여인은 앵성처럼 생겼는데요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정말 귀엽죠? 아우 예뻐다 아우 요아이는 아미산처럼 생겼네요 완전 묵은둥이네요 아우 요아이는 아미산처럼 생겼네요 아우 살구미 금 좀 보세요 아우 여기서도 입꽂이가 되나봐요 자구들도 생선하고 있네요 아우 예쁘죠? 베스트 네임보 금이네요 아우 사람스럽네요 모둠 심기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브라진리안하고 녹탑이네요 요즘에는 이 서인제 금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아우 오비사 좀 보세요 자구들이 많이 달려있네요 이 아이는 왕비금 세설인데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이 아이가 크게 되면은 침을 길게 달고 있답니다 아우 이런 콩란이요 이렇게 너무너무 싱그럽게 보입니다 진짜 잘 키우셨네요 우와 예쁘다 완전히 단발로 깎아지셨네요 아우 요아이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완전 무건들어졌네요 이쪽으로는 전부 이청 녀석이네요 유적복은 지금 잠자는 시기라 이렇게 입이 다물어졌네요 활짝 펴있을때는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죠 아우 웅동작 요아이는 웅동작 금인데요 완전 무건들이네요 이렇게 잘 고르시면은 좋은거 고르신답니다 아우 요아이는 나홀인데요 여기 자구들이 많이 들려있네요 아우 요아이는 나홀인데요 정말 예쁘죠 이쪽 편도 이렇게 구경합니다 이쪽 편도 이렇게 구경합니다 아우 예뻐요 너블리너지도 4도 이상 달네요 근데 2,500원입니다 주로 2두짜리가 되게 많은데요 4두짜리도 어쩌다 하나씩 있네요 밍구아스 좀 보세요 아우 이 아이는 볼때마다 너무너무 이쁘죠 완전히 빵을 구워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아우 요렇게 또 함식해놓으시니까 진짜 사랑스럽네요 뭐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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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